안녕하십니까 인터넷목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농막 디자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일반적인 농막 형태는 아니고요. 약간 좀 스페이스 모듈 스타일의 미래지향적인 그런 디자인이 되겠습니다. 이 디자인의 모티브는 이 영상입니다. 틱톡에 이런 형태의 숙박시설이 요즘에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우주선 같은 느낌 SF물을 보면 복도 통로라든지 출입문이라든지 하는 곳이 이렇게 팔각형 형태로 디자인을 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그대로 따라한 것 같아요. 여기가 중국이거든요. 화장실이고 여기는 농막의 형태가 아니고 숙박시설이기 때문에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고 최대한 편의성을 추구해서 만든 것 같습니다. 물론 디자인도 아주 훌륭하고요. 팔각형 형태죠. 우리나라 농막 만드는 업체들의 제품에서는 이런 디자인을 볼 수가 없었는데 중국에서 이렇게 만든다는 게 좀 놀라웠습니다. 우주선 같이 실내도 잘해놨더라구요. 이 디자인을 모티브로 해서 외병 스케치업에서 농막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재설계한 모델링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디자인이 좀 비슷하죠. 최대한 비슷하게 만들려고 노력은 하였습니다만 약간 부족한 점도 있고요. 크기는 36 컨테이너 크기와 같습니다. 이 끝에서 이 기둥까지가 6m 그리고 이 폭은 3m입니다. 그래서 36 컨테이너고요. 이쪽에 돌출된 부분은 발코니 발코니는 지붕은 이때 벽체가 없어서 건축평수에 해당하지 않는 공간이 되겠습니다. 1200 1.2m를 뽑아냈습니다. 그래서 총 길이는 7.2m 그러면 설계 과정을 알아보겠습니다. 바닥입니다. 바닥의 두께는 250mm 25cm로 정했구요. 이곳에 기초 프레임이 들어가 있겠죠. 이렇게 아우트리거도 설치를 해놨습니다. 수평잡기 편하게 이렇게 나사 형태로 돼 있어서 높낮이를 조정할 수 있도록 아우트리거를 설치를 했구요. 여기가 현관 여기가 화장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쪽이 발코니죠. 치수는 이렇게 재보는 6000 여기까지는 7200입니다. 이렇게 바닥판을 만들었구요. 벽체입니다. 벽체입니다. 여기는 전부 다 통유리로 되어 있기 때문에 벽체가 이쪽밖에 없죠. 현관 쪽 그리고 좌측 측벽 화장실 칸막이 이런 식으로 벽체가 부성이 되어 있습니다. 표현은 통유리로 했습니다만 여기는 전부 샤시로 되어 있더라구요. 통유리로 표현을 했지만 샤시로 시공을 하면 되겠습니다. 벽체가 간단하죠. 지붕입니다. 지붕입니다. 처음에는 사각형을 만들어서 한 번에 모델링을 하려고 하다보니까 가공하는 데 좀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바닥판 벽체 지붕으로 나눠서 모델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물 천장도 만들었구요. 여기는 통유리이기 때문에 이렇게 커튼 박스가 전체적으로 돌아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디자인의 메인이라고 볼 수 있는 유리 창호를 설치를 하였습니다. 이 유리는 로이 복충 유리로 좀 두꺼운 유리를 사용을 해야 되겠죠. 단열재가 들어갈 수가 없는 스타일이다 보니까 복충 유리를 두겹으로 요즘에 그 확장형에 많이 사용하지 않습니까. 복충 유리를 이중창으로 만들어서 단열 효과가 날 수 있도록 사용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디자인 자체가 미래지향적이다 보니까 그런 단점이 있을 수 있죠. 여기에 간단한 주방 가구를 설치를 했습니다. 농막 즉 쉘터잖아요. 여기서 살림을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좀 간단한 여기에 싱크보호라고 수돗꼭지 같은 수전도 설치를 하였습니다. 이 수전은 여기 3D 웨어하우스에서 다운받아서 설치를 하였습니다. 실외기 함이고요. 시스템 에어컨을 설치를 하게 되는데 실외기 둘 데가 없어요. 보통 공사 현장에서 보면 삼려 컨테이너를 사무실로 많이 쓰거든요. 실외기를 둘 데가 없어서 지붕 위에 올려놓고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농막에서도 다른 곳에 설치하기도 뭐하고 해서 이 위로 올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수시로 점검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점검 사다리까지 만들어 놓았습니다. 이 실외기 함이 생각보다 상당히 큽니다. 높이는 800이고 거의 농막의 폭과 비슷하기 때문에 이곳을 다양한 수납공간으로 이용하면 될 수 있도록 크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욕실 문은 임시로 설치해 놓은 문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난간 네일까지 설치를 해서 이곳에서 바람 쐬 때 의지할 수 있는 곳을 최종적으로 만들었습니다. 이 외병 스케치업에서 3D 웨어하우스의 모델 같은 니스스를 몇 가지 가져왔더니 굉장히 파일이 커진 모양이에요. 그래서 내기 걸리거나 원활하게 구동이 좀 안 되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외병 스케치업의 한계겠죠. 정면도 배면도입니다. 좌측면도 좌측면도 우측면도 평면이죠. 이런 식으로 설계를 해보았습니다. 이 소재는 FRP나 요즘에 UBR에 많이 들어가는 SMC 소재가 있거든요. 경량화 플라스틱이라고 합니다. 그런 소재를 사용하면 될 것 같아요. 캠핑카에 많이 들어가는 소재가 되겠죠. 이렇게 약간 미래지향적인 스타일의 농막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이곳에다가 침대까지 전부 다 설치를 해보았거든요. 파일이 너무 커서 용량이 한계 때문에 전부 다 보여드리지는 못하지만 킹사이즈 침대가 놓이더라도 여유 공간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여기에다가 쇼파라든지 TV까지 설치를 해도 되고요. 틱톡 영상 보시면 내부도 잘 돼 있거든요. 그렇게 참고하셔서 구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모델을 디자인하는데 가장 역점을 둔 것이 이렇게 라운드 가공이었거든요. 라운드를 가공하는 방법이 가장 핵심이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웬만한 것은 다 만들 수 있지만 이렇게 라운드 가공하는 것은 조금 초보자들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라운드 처리하는 과정을 별도의 동영상으로 만들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스페이스 모듈 스타일의 미래지향적인 농막 설계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앞으로 좋은 콘텐츠 많이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